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상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애플 m1 칩 중에서 울트라 칩 이라고 하는 소위 괴물 칩 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컴퓨터 칩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분 찾아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영상 편집을 하셔야 하는 분이나 저러처럼 블로그를 하거나 이런 분들 맥북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이제 맥북을 사야 지금 굉장히 사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고 그 중에서도 m1 칩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애플 m1은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이제 지난 2020년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은 그동안 쓰던 인텔 칩셋 대신에 자체 개발한 애플 실리콘을 맥에 탑재한다고 발표하였죠 벌써 2년 전입니다 그게 이제 그간 반도체를 공급받던 애플이 자기 스스로 칩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첫 제품인 m1 이것은 막강한 전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프로세서 a 시리즈를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를 적극 발휘한 덕분입니다 이에 m1 칩을 장착한 pc 는 빠르고 조용하며 배터리도 오래간다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면 극찬 일색이죠 특히 맥북 에어는 펜도 없으면서 아 그 굉장히 발열이 적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평도 있구요 애플은 또 이에 그치지 않고 m1 프로라고 하는 칩 또 그 다음에 m1 맥스라는 것까지 내놓으면서 고성능 수요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침내 m1 칩의 끝판왕 기술을 보여줄 m1 울트라 그것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울트라 그러면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1의 울트라 리스크가 생각나는데 진짜 울트라 리스크 처럼 모든걸 씹어먹을 그런 칩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몬스터 칩 m1 울트라 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이 칩은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에 다음에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것도 있구요 메모리 램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한 시스템온 칩이라고 합니다 모든게 하나 있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게 아니라 이 장점은요 부피를 줄이고 또 발열이 적으며 속도가 빠르면서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컴퓨터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들이죠 다 그래서 m1은 160억개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m1 프로가 337 두배죠 그 다음에 m1 맥스는 575개 거의 두배죠 그리고 그런데 이 울트라 칩은 무려 1175개 이것도 거의 두배입니다 m1 맥스 계속 두배씩 뛰고 있죠 엄청나겠죠 성능이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렇다면 고성능 칩을 내놨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고성능 칩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이제 뭐 편집하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더 높은 성능 이걸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니까 이렇게 엄청난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어야만 자신의 창작 의지를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m1 맥스 칩 두개를 연결한 컴퓨터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고역제책으로 하지만 하나로 통합하여 했기 때문에 m1 울트라 칩은 그래서 막대한 성능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m1 울트라 보면 이렇게 거의 지금 두배씩 두배씩 이렇게 크기도 커지고 지금 1175개 무료 트랜지스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모르겠습니까 애플 그러면 역시 가격이겠죠 고성능인건 납득이 됐는데 가격을 보면 아주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래서 m1 울트라를 장착한 맥스튜디오가 기본 모델이 539만원이고 최고 사양이 1079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죠 굉장히 비싸고 또 28코어 맥 프로는 CPU 옵션만 945만원이고 비슷하게 사양을 맞추려면 20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러니까 진짜 프로 중에 프로를 위한 그런 컴퓨터가 아닌가 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애플이 이렇게 독자칩을 만드는지 궁금할 수 있죠 삼성이나 TSMC 같은 반도체 회사에서 납품을 받으면 될 걸 왜 굳이 만들려고 하느냐 근데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은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도 높은 팬들이 많죠 저희 어머니, 동생, 아버지 세 분 다 지금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나 저를 그냥 왕따 시키는지 그렇습니다 그분들 그것만 써왔기 때문에 갤럭시로 넘어올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저도 뭐 갤럭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굳이 넘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폰에 적응하면 아이폰에 적응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애플이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에 또 적응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른 걸 못 쓰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애플이 독자적인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변별성을 더 갖추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충성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에 충성하는 고객들 입맛에 딱 맞는 개성 있는 컴퓨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크지 않나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서가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